이번 강의에서는 라우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닷컴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플러닝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갯방식으로 값이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arch.naver까지라는 이 주소에다가 물음표부터 데이터가 전달되게 되고요. 이건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where라는 킷값에 next search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query라는 킷값에 플러닝, 제가 방금 검색했던 내용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파라미터가 더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플러닝을 이렇게 수정해도 갯방식이 동작하는 원리처럼 똑같은 원하는 검색된 결과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갯방식 말고 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포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포스트 방식은 주소에 데이터가 직접 노출되지 않고 이 HTTP 리퀘스트를 보내는 바디 속에 숨겨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언제 쓸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로그인 같은 경우 이 주소의 아이디와 자기가 입력했던 패스워드가 그대로 화면에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갯방식은 이 주소에 쓸 수 있는 글자 수만큼 제한이 되기 때문에 뭐 게시판에 글쓰기 같은 기능을 구현할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해야지 장문의 글도 정상적으로 서버에 전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인 페이지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페이지 전환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주소에 제가 입력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죠. 이건 포스트 방식으로 이쪽 액션에 이 값이 전달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갯과 포스트에 대해서 읽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리소스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즈에서 리소스란 하나의 모델을 의미하고요. 그 모델을 다루는 기본은 생성하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동작을 흔히 영어 대문자로 CRUD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CRUD하는 작업을 주소규칙으로 약속하고 잘 지키는 걸 레스트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서비스를 라우토를 한번 직접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그에 라우토.id 파일에 들어가서 지금 컨텍츠, 이게 하나의 리소스죠. 컨텍츠라는 리소스에 대해서 전체 리스트 보기를 인덱스 액션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새로 작성하는 form이 들어있는 그 뷰를 new라는 액션에서 정의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new라는 액션에서 글을 작성하고 submit을 누르면 create라는 액션에서 받아서 그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다시 new나 아니면 인덱스로 보내주는 코드를 짰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new에서 값을 보내준 걸 post 형식으로 create해서 받고 있죠. 그래서 get과 post 두 가지가 쓰인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던 라우토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는 밑에 터미널에 일단 헬로월드 디렉토리 들어가 주시고 lake, 라우츠라는 명령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썼던 컨텍츠 슬러시 인덱스는 프리픽스가 컨텍츠 슬러시 인덱스로 나오고 벌브가 여기에 써줬던 get로 나오죠. 그 다음에 uri 패턴 이게 바로 도메인 다음에 오는 세부 도메인의 내용입니다. 그걸 uri라 부르고요. 슬러시 컨텍츠 슬러시 인덱스까지 쓰면 이 인덱스 액션이 호출되는 거였었죠. 그리고 컨트롤러 샵 액션이라는 형태로 컨텍츠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에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도 전부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로로 점하고 포맷이라는 심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괄호하고 뭔가 들어있으면 그건 생략할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하고 어떤 포맷인지 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인덱스.html, 인덱스.json 하면 포맷이라는 심볼에 이게 json이다, html 형태다 그런 거를 컨트롤러에서 또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앱을 만드실 때 우리가 만든 레이즈로 만든 api 서버에 뭔가를 요청할 때 점.json 형태로 많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뷰가 아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json이라는 형태로 가공된 그런 걸 리턴 받을 수 있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레스트풀하게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라는 키워드 하나로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텍츠라는 우리가 만들었던 컨트롤러 이름과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 세 가지가 만드는 코드와 그리고 이 한 줄이 만드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밑에서 레이크 라우츠를 또 입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세 가지 만들었던 것들은 이렇게 세 줄이 있죠. 그 다음에 리소시스 컨텍츠라는 게 만들어낸 거 한번 잘 살펴보면 uri 패턴은 슬러시 컨텍츠입니다. 그냥 컨텍츠라고 갯방식으로 쓰는 것만으로 컨텍츠에 인덱스 액션이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어떤 인풋이 있었다면 인풋 폼이 있었다면 거기에 글을 쓰고 거기에 액션에 슬러시 컨텍츠라고 입력해주고 메소드를 포스트로 해주게 되면 그 값은 컨텍츠의 크레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uri 패턴이더라도 여기에 벌브가 다르게 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흔히 new라는 액션은 뭔가 작성하는 폼이 있는 곳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할 때는 어떤 것을 수정하고 그리고 에디트하는 페이지를 띄운다 라는 식으로 정리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에디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는 기능은 다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거기에 대한 라우트를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까지가 이 리소시스라는 명령어 하나가 만들어준 겁니다. 과거에 그냥 우리가 막 정했던 라우트 규칙은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레스트풀하게 작성된 이 라우트 하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우리는 에디트 쇼, 에디트 쇼, 업데이트 디스토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딱 우리가 쓰는 것만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온리라는 키값의 배열 형태로 이제 쓰고 싶은 인덱스와 그리고 크리에이트 그리고 뉴 이렇게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만들었던 내용이죠. 컨트롤러에서 인덱스 액션과 뉴 액션과 크리에이트 액션만 만들었었습니다. 딱 그 세 가지만 라우트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위에 과거에 쓰던 라우팅 규칙 세 가지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리소시스에서도 이 세 가지만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밑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훨씬 깔끔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치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이 명령어를 쳤을 때 나온 형태랑 비슷합니다. 컨텍스 인덱스, 컨텍스 크리에이트, 컨텍스 뉴에 대한 주소 규칙만 생겼고 대신 우리가 과거에 썼던 라우트 규칙과는 다르게 URI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컨텍스 슬러시 인덱스 그리고 컨텍스 슬러시 크리에이트였다면 지금은 그 인덱스와 크리에이트는 다 없어지고 객과 포스트로만 구분하도록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스 코드도 여기에 맞게 다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프리픽스라는 게 있는데 이 프리픽스는 우리가 기존에는 따옴표 슬러시 컨텍스 슬러시 인덱스 따옴표 그런 식으로 URI 규칙 그대로 적어줬다면 이제 프리픽스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옴표를 묶지 않고 컨텍스 언더스코어 패스 new underscore contact underscore pass 이런 식으로 이 주소를 바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없는 거는 마찬가지로 컨텍스라는 프리픽스를 가지고 있게 되고 메소드가 포스트일 때 작동이 된 겁니다. 프리픽스를 활용해서 한번 기존 소스를 다 고쳐보겠습니다. 일단 메뉴부터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컨텍스의 new 페이지로 이어진다고 했었는데요. 메뉴가 아니라 레이아웃의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메뉴가 되겠죠. 여기에 컨텍스 new라는 이 주소 규칙을 그대로 썼던 건데 얘를 한번 링크툴 헬퍼로 수정해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퍼센트는 링크투 그 다음에 여기에 주소 규칙을 씁니다. 주소는 컨텍스 new라는 거에 프리픽스는 new 언더가 컨텍트이기 때문에 new 언더스코어 컨텍트 패스 그 다음에 두하고 퍼센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 태그 다치는 건 퍼센트 엔드입니다. 이러면 지금 이 a 태그 컨텍스 new라는 주소는 new 컨텍트 패스로 바뀌게 되고 new 컨텍트 패스는 슬러시 컨텍스 슬러시 new가 되는 겁니다. 사실 안 바꿔도 그대로 작동이 되는 코드였었겠죠. 근데 이제 a 태그도 링크투 헬퍼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 주소 그대로 쓴 것도 프리픽스로 바꿔봤습니다. 삭제를 해주시면 저장 이후에 서버를 켜시고 켜져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확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가 그대로 작성되면 잘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여기 폼을 수정하는 거겠죠. 폼은 new 컨텍트 뷰의 컨텍스의 new html eib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주소를 바꿔야 됩니다. 얘를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CD 헬로월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lake 라우치라는 명령어로 라우팅 규칙을 열어보고요. 이 컨텍스 크리에 있던 거는 이쪽이죠. 여기에 포스트 방식으로 슬러시 컨텍츠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그 주소로 보내게 되면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폼 태그는 포스트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동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쪽을 컨텍츠 패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돌아가서 반드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o route matches get 컨텍스 인덱스가 없다라고 뜨고 있죠. 이거는 이미 세이브가 일어났고 세이브가 성공했으면 인덱스 액션으로 리라이트하기로 코드를 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소스로 바꾸면서 이 겟 방식의 주소가 사라지게 됐었죠. 그러면 해당하는 컨트롤러로 다시 돌아가서 이 redirect to 이쪽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인덱스라는 건 그냥 프리픽스 컨텍츠 겟 방식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얘는 컨텍츠 패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텍츠 뉴 액션에 이어진 건 뉴 언더바 컨텍트 입니다. 뉴 언더스코어 컨텍트 패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미 이 세이브 작업은 일어났기 때문에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컨텍트가 하나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방금 입력했던 애가 하나 추가되어 있을 거고요. 다시 작성으로 가서 컨트롤러를 수정했으니까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우트 규칙이 좀 더 많으니까 노트를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